Back then I was uneducated 택도 안 보고 썼음에 그랬더니 집에 놓은 통 쓰레기 치는 고통 내게 고스라니 여여 이게 오시라니 여여 어떤 건 법을 안 올려 여여 또 없더라고 여여 정말 비싼 새 쓰레기 마스틱 마스틱 마트레저 마 렉선 렉선 렉선을 새다 스웨기가 됐지 마 렉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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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 년째 다 가버려 갖다 버려 헌 옷 쓰고 안 맨 프라스 다 버버리 원하면 갖고 가버려 헌 옷 쓰고 안 맨 프라스 다 버버리 늦었어 늦었어 배라 사채 쓰레기 대치 구찌 반지 같은 머신 너무 짧은 드리스마 노트 숨은 기타 자화에서 구입한 아디다스 먼지가 앉아서 만지면 재채기 나 왔지 우우 바라주쿠 우우 렉선 산 우우 안티 롤렉스는 강골 정품 강골 포켓 해 대체 어떡 Can't even remember when I bought that I need a girl like mary congo 졸려 죽겠는데 침대가 안 보인 바라지될 틈 없는 노정고 편집증 있는 날 편집샵 단고 I swear 이 돈 아껴 쓴 브루스 웨인 올린 복세 내 이름 근데 죽지 돌려 옷을 준 고장터에 포스팅 Description is all new with me Netflix My treasures My rex on rex on rex 어느새 다 쓰기가 됐지 My rex on rex on rex 매년째 다 다 버려 같이 다 버려 헌 옷 쓰고 안 맨 프라스 다 버버리 원하니까 넘겨다 줘요 형이 제안 입는 프라스 다 버버리 Back then I was in high school 반해 Zino 형의 빨간 Vans old school 물어봐서 따라 신었었던 애는 다 컸고 이제 그 형의 피처링을 물어봤고 물론 문제 없죠 형 옷이 넘쳐도 더는 걱정하지 말고 내게 넘겨줘요 나는 멋을 뻔해 배운 적은 없지만 웬일이니티 허너디 버드 머신아 구제 바지 주려 갈 거 쿠바 위로 300만원짜리 쿠바 체인 매고 뽑는 대체 누가 따라 A34은 나 후사 대스민 세질러 예스 빈 이스 빈 티 드림 섹시들 갱신 했지 내가 선배라고 했잖아 그때 후배였던 놈이 일이 잘 커 이제 선배들을 다른 멋을 냈잖아 신가구의 연결고리 이런 그림은 어디서 더 보지 예스 빈 예스 빈 예스 빈 존나 비싼 새 쓰레기 마 스텍스 마 트레이저 마 렉선 렉선 렉선은 새다 쓰레기가 됐지 마 렉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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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스 매년째 다 갓다 버려 갓다 버려 호노 수고하며 프라다 버버리 원하면 갖고 가버려 호노 수고하며 프라다 버버리 갓다 버려 갓다 버려 호노 수고하며 프라다 버버리 원하니까 넘겨다 줘요 형 이제 안 입는 프라다 버버리 이 시각 세계 경위